이번 시간에 결함과 무질서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디펙트 앤 디스오더 디펙트, 아무리 깨끗한 단결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항상 불순물 또는 여러가지 불규칙성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디스오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연은 항상 완벽한 것을 싫어하죠. 완벽한 것과는 스메트리가 되게 높은 건데 하이 스메트리는 에너지적으로 불안하구요. 사실 이제 로우 스메트리 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 디펙트 그 점결함인데 포인트 디펙트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세가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첫번째는 보이드 보이드는 말 그대로 공동이라고 하는데 베이컨시 뭔가 이제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그 뭐가 자의 말 그대로 이제 베이컨트 사이트 어떤 자리가 이제 비어있는 상황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섭스튜션 치환이라고 하죠.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A자리에 있어야 될 원소가 이제 B자리에 있고 또는 이제 B자리에 있어야 될 원소가 이제 A자리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걸 안티사이트 디펙트라고도 얘기해요. 안티사이트 디펙트 또 하나는 이제 인터스티셜 인티사이트 디펙트는 이제 침입형 침입형 디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원자 구조는 제자리에 있는데 어떤 그 약간 원자 크기가 작은 것들이 이제 그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침입형 그 저기 디펙트 인터스티셜 디펙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디펙트의 종류는 이제 두 가지의 디펙트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샤키 디펙트입니다. 첫 번째는 샤키 디펙트 샤키 디펙트는 이 표면에 있는 디펙트를 얘기합니다. 아토믹 디펙트 That the atoms Segregate At the surface 이 표면에서 그 표면적으로 이제 디펙트들이 바깥으로 나간 경우죠. 어 그런 경우에는 이 샤키 디펙트의 probability 이 샤키 디펙트의 이제 그 확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 디펙트가 생기지 않는 거는 이제 1이고 만약에 디펙트 하나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볼쯤한 팩터 우리가 이 볼쯤한 팩터는 어 익스포네셜 베타 엡실론 이게 이제 볼쯤한 팩터 잖아요. 그 통기역하기에서 이제 볼쯤한 팩터는 어떤 그 에너지 엡실론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그 probability relative probability relative probability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익스포네셜 여기서 ev 가 이제 그 여기서 원자를 아 디펙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디펙트가 생겨난다는 얘기는 원자가 하나가 비어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베이컨시를 일으키는 에너지 이걸 ev 라고 해 하고요. ev of kbt 이렇게 샤키 디펙트가 생겨난 확률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에 그러면 우리가 음 n개 아톰 중에서 이 probability of n number of vacancy vacancy가 이제 생긴다 among n atoms 얘가 n개 아톰 중에서 n개 아톰 중에서 small n개에 이 vacancy가 생긴다 라고 하는 거는 그 probability 이게 바로 이 vacancy가 생겨날 확률이죠. 여기 확률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n이라고 하는 거는 n 1 플러스 exponential ev over kbt 이렇게 되고 그 n 마이너스 n 은 n의 exponential 베타 ev 여기서 베타는 이제 kbt 입니다. kbt 분의 1 네. 그래서 지금 어 n over n over n minus n 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은 ev over kbt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vacancy probability죠. 이 vacancy가 얼마만큼 생길 것인가에 대한 rate인데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온도가 높아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작아지겠죠. 이게 작아지면 이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vacancy 넘버가 이제 커집니다. 그러니까 temperature가 높아질수록 vacancy가 이제 높아지죠. 네. 그래서 어 이러한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샤킷 이펙트 샤킷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구요. 두번째 이펙트는 이제 프랭클 디펙트라고 합니다. 이 프랭클 디펙트는 그 이 고체 안에 생기는 그 표면에 생기는 디펙트가 아니라 이제 고체 안에 생기는 디펙트죠. 아톰스 아톰스 피네트레이트 또 이 인사이드 두 오브 아톰스 그래서 이제 n개의 그 n개의 프랭클 디펙트가 있다. 어몽 n 아톰스 n개의 아톰스 n개의 아톰스 중에서 그 n개의 프랭클 디펙트가 있다 라고 이제 한다는 얘기 한다는건 뭐냐면 우리가 프랭클 디펙트는 어쨌든 그 그 원자 안에 뭔가 침입형은 아니지만 침입이든지 섭스튜디션이든지 거기에 이제 그 디펙트가 생기는 거라서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인터스티셜 아톰이 생겨나야 되는 거고요. 베이컨시가 아니니까 베이컨시가 먼저 생겨나야 되고 베이컨시가 생겨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인터스티셜 디펙트가 생겨나야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뭐가 생겨나야 되면 빈자리가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number of cases of vacant site 얘가 베이컨시가 생겨나는 그런 구멍이 생겨나야 되는데 결함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N개의 아톰 중에서 N개의 디펙트가 생겨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N커비네이션 N이고요. 그렇게 되면 N팩토리얼 오버 N-N팩토리얼의 N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자리에 이 빈자리가 생긴 자리에 그 N플라임의 이제 인터스티셜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 빈자리에 이제 새로운 원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인터스티셜 디펙트가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N플라임의 인터스티셜 디펙트 중에서 이제 그 N개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침입형 원자가 생길 경우의 수 침입형 원자가 생길 경우의 수는 지금 N플라임의 인터스티셜 디펙트에서 그 중에서 이제 N개의 입자가 침입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N팩토리얼 오버 N플라임 N플라임 마이너스 N팩토리얼 N팩토리얼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Total Number of Cases of Frenkel Defect 이 Frenkel Defect가 생겨날 전체의 경우의 수 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우가 둘 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얘가 N플라임 마이너스 N팩토리얼 N팩토리얼 분의 N플라임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N 마이너스 N팩토리얼 N팩토리얼 분의 Capital N팩토리얼 요게 이제 그 두 개가 곱해져야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바로 디젤너스가 되는 거고요. 디젤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엔트로피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KBLN으로 오기 때문에 요기에다가 KBLN에다가 요거를 이제 그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전체가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를 계산하려고 보면은 원자의 수는 엄청나게 많고 일반적으로 아보가드로 넘버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팩토리얼은 또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스털링 어프로시메이션을 써야 되는데 스털링 어프로시메이션은 스털링 어프로시메이션은 뭐냐면 KB에 KB에 첫 번째 거 위에 거는 이제 N' LN 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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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n-n에 ln에 n-n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n-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small n 팩토리얼이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nlnn-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n플라임 하고 여기는 n플라임이 이제 서로 캔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n랑 your here n랑 여기 n랑 이제 서로 캔슬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n 하나 둘 하고 여기가 이제 3개가 이제 삭제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남아진 것을 쓰게 되면은요. 요 s가 kb에다가 얘가 n' lnn' 플러스 n lnn-n lnnn-n-n-nên Len-nlnn-n-n-n-n-n-nln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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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우리는 그 엔트로피가 나왔어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은 헬레몰츠 프리 에너지가 중요하죠 에너지 에너지 보다 왜냐면은 우리가 헬레몰츠 프리에너지 그러니까 헬레몰츠 프리에너지는 U-TS죠 이제 이거는 에너지는 미니마이즈가 되려고 하고요 에너지는 작아지려고 하고 엔트로피는 맥시멈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그리고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서 결국적으로 이거의 컴피티션에 의해서 프리에너지 미니멈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그 n개의 디펙트가 있으니까 n개의 디펙트가 생겨날 수 있는 1개 디펙트가 생겨날 에너지 그걸 우리가 E1이라고 한다면은 E1의 n개의 디펙트가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제 T에다가 S인데 S가 지금 KB의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이제 KBT에다가 이제 위에 있는 거가 이제 그대로 써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그대로 쓴다고 생각을 할게요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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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교 예 들어가는 거죠 이 네 그러면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안 쓴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그건 디펙트가 얼마만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헬를몰치 프리에너지가 미니멈되게 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스테블라이즈넘버의 디펙트의 개수가 얼마만큼 만들어질건가를 보면 프리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N1A에서 프리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원이 되고 마이너스 KBT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금 여기 캐피탈 N 또는 N플라임으로 된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나오는거를 보게 되면 첫번째 항 첫번째 항에서 N으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가지고 KBT에 LN에 N플라임 마이너스 N이 나오구요 두번째는 여기서 마이너스에다가 이것분에 N플라임 마이너스 N분에 이거 하니까 캔슬돼가지고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 뒤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LN에 N 마이너스 N이 되고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LN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E1 마이너스 이제 KBT에다가 LN에 이거를 이제 그 정리를 하면은 N플라임 마이너스 N에 N 마이너스 N에 오버 N에 제곱이 되는데 얘가 이제 0이 된다고 하는겁니다 얘가 그 Free Energy Minimization이 되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E1이 얘가 이제 KBT에 LN에 요구가 된다는겁니다 요구가 된다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요 N이라고 하는거는 Number of Defect인데 얘는 아토믹 넘버들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는 요기에 이제 KBT에다가 LN에 N플라임 N에 오버 N제곱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써보게 되면은 일단은 E 오버 KBT 나오구요 그 다음에 그 어 요 이걸 이쪽에서 이제 그 요기 이쪽으로 가면은 E 오버 KBT가 되고 그 다음에 LN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익스포네이션이 되는데 익스포네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N, N플라임으로 나눠주고 근데 얘가 지금 역수로 되는게 역수로 이제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얘가 N이라고 하는거를 어떻게 정리하는게 N제곱이라는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N제곱이라고 하는거는 N플라임 N에다가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KBT분의 E1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E1은 얘가 그 어 에너지 코스트 포 크레이딩 원 아토믹 디펙트 아토믹 디펙트가 생겨날 그 에너지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거는 이제 스퀘어루트 N플라임 N에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2KBT분의 E1 이제 요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것도 여기서 뭐냐면은 이 프랭클디펙트가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이죠 그러니까 프랭클디펙트가 생겨날 확률도 온도가 높아지면은 요게 작아지니까 요게 작아지면 요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프랭클디펙트가 생겨날 확률이 이제 커진다고 하는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 프랭클디펙트도 어쨌든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서 이제 그 터멀디퓨전을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프랭클디펙트의 이제 터멀디퓨전을 생각을 하면 어 일단은 그 디펙트 그가 이제 아이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N이라고 하는 것이 넘버의 아이온닉 디펙트 아이온닉 디펙트라고 이제 했을 적에 이거의 그 커런트 덴스티티 커런트 덴스티티는 디퓨전에 의해서 디퓨전 공식을 따라요 디퓨전 공식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넘버 그리에린트 넘버 그리에린트의 지금 어 네거티브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디퓨전 코에피션트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뭐냐 얘가 이제 결함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할 때 양이온이 이제 그 양이온이 결함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죠 그때는 이제 전류 방향이 반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이온에 대한 양이온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양이온의 이동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제 그 커런트 덴스티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저기 상황에서 우리 그 이 디퓨전 배로시티 음 프로바벨러티 오브 액티베이션 오브 파지티브 아이온 파지티브 아이온의 그 액티베이션의 프로바벨러티라고 하는 것은 얘가 V에다가 엑스포네이션을 마이너스 E 오버 KBT가 됩니다 여기서 V가 이제 디퓨전 배로시티고요 디퓨전 배로시티는 일렉특 필드에 비례를 하게 되는데 이 비례 상수가 되는 이유가 아이오닉 모빌리티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두루두 모델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메 법칙 그 우리가 이제 오메 법칙에 의하면은 케이럴드 엔스티티는 이제 NQV를 이제 형성을 하구요 NQV에서 V가 지금 뮤2가 되기 때문에 NQμ가 시그마, 시그마는 벡터가 아니죠. 이 컨덕티브티, 일렉트리컬 컨덕티브티 2로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메 법칙이죠. J는 시그마 2로 주어지는 게 오메 법칙입니다. 시그마는 컨덕티브티인데 아이오닉 컨덕티브티는 μnq로 주어지는 이게 아이오닉 컨덕티브티죠. 아이오닉 컨덕티브티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 디퓨존 코엡션트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 아이오닉 컨덕티브티가 지금 디퓨존 코엡션트랑 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디퓨존 코엡션트가 두루드 모델 일단 디퓨존 코엡션트 생각하기 전에 두루드 모델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두루드 모델은 나중에 일렉트리컬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트랜스포트에 의한 그 오매법칙 나올 적에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두루드 모델이 이렇게 된다고 먼저 써보겠습니다. 두루드 모델에 의하면 m분의 nq제곱 타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타우가 뭐냐 타우가 일렉세이션 타임입니다. 타우가 일렉세이션 타임인데 일렉세이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드 모델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러한 원자들의 디스튜비션이 있으면 전기장에 의해서 얘네들이 끌려 나가는 데 가다가 이렇게 산란을 일으키죠. 산란을 일으킬 때의 시간 그거의 평균적인 시간 그걸 우리가 일렉세이션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렉세이션 타임은 이 공식에 의하면 nq제곱 분의 m의 시그마가 됩니다. 근데 시그마가 뭐였냐 얘가 nq제곱 분의 m이었고 시그마가 뮤 nq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q분의 m뮤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렉세이션 타임이고요. 그래서 이 퀴파티션 데어람에 의하면 얘가 1분의 1mv 루트민스케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2분의 3kbt로 주어지죠. 그래서 v, 이 루트민스케어의 제곱은 얘가 m분의 3kbt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여기 디퓨즌 코엡션트 디퓨즌 코엡션트는 이 3분의 1의 3분의 1의 vrms의 제곱의 타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3분의 1에다가 얘가 m분의 3kbt가 되는 거죠. 여기 이거에 여기 되고 그 다음에 타우는 아까 이제 q분의 m뮤 로 주어진다. 그러면 얘는 q분의 kbt뮤가 되죠. 이 디퓨즌 코엡션트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 아까 m가 뭘로 주어지냐면 m는 이제 nq분의 시그마로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nq분의 시그마로 주어지는데 q분의 m, 그러니까 q분의 m는 그래서 m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nq분의 시그마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nq분의 시그마로 주어지기 때문에 얘는 그 nq제곱분의 kbt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그마는 뭐냐. 그래서 electrical conductivity 시그마는 얘는 이제 kbt분의 dnq제곱이 되니까요. 얘는 이제 kbt분의 nq제곱인데 d가 지금 뭐였냐. d가 지금 diffusion coefficient인데 이 diffusion coefficient 같은 경우에는 이 diffusion coefficient 같은 경우에는 이 probability, 이 ionic probability에다가 이 ionic probability에다가 v 이거죠. 그래서 a제곱이 이제 곱해진 그래서 v a제곱 exponential minus e over kbt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 diffusion coefficient 같은 경우는 아까 p a제곱으로 이제 주어지는데요. p a제곱이 뭐냐. p가 이제 이 probability 여기서 나오는 그 probability였고 a는 lattice parameter입니다. lattice parameter의 제곱으로 주어져 가지고 지금 얘가 diffusion coefficient 같은 경우 이런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지금 ionic conductivity거든요. 그래서 ionic conductivity.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Sofc라고 하는 솔리드 옥사이드 피얼셀. 이제 이런 거는 ionic conduction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얼셀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ionic conductivity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냐면 얘가 1 over t에다가 시그마에다가 t를 곱하면 여기는 시그마 t를 이쪽으로 가서 시그마 t가 되면 이게 되고 여기는 1 over t죠. 그 다음에 이거에 로그를 취하면 여기 상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로그를 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그 리니어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르니우스 플랫 예. 아르니우스 플랫이라고 합니다. 이 아르니우스 플랫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이 액티베이션 에너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러한 그 어 디펙트가 기계적 물성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보면은 대장간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담금질이라는 거 하죠. 그러니까 그 쇠를 쇠 뜨겁게 달궜다가 망치로 두들겼다가 이제 물에다가 워터 퀸칭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까 봤듯이 디펙트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케니컬 스트레스를 가해줄수록 디펙트가 많아지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워터 퀸칭을 하게 되면은 이 디펙트가 많은 디펙트가 이제 프리즈아웃이 되면서 얘네들의 그 결정구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랜덤하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디펙트들에 의해서 스프링 콘스탄트가 굉장히 랜덤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 결합력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거에 의해서 그 저기가 이 고체의 결정 특히 이제 금속의 그 결정성이 이 코에스윅 포스 이가 그 결합력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금지라는 것이 바로 이 결함과 무질서를 증대시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증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기기적 물성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